안녕하세요. 짜잔님들 반갑습니다. 언박싱 즐거운 시간이죠. 이게 이제 가을이 되니까 농장에 가는 횟수가 정말 많아지네요. 일부러라도 사실 갑니다. 또 예쁜 아이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라도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농장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. 아무래도 이제 다육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아이들하고 화분을 영심의 농장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. 너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 이제 화분 영상하고 이 다육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은 지금 띠링띠링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분 진짜 화분도 꼭 보셔야 돼요. 여러분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. 정말 저렴하고 너무 예쁜 아이들이어서 화분 보기 전에 짜자잔 피가르 진짜 예쁘죠. 피가르가 없어요. 저는 창을 몇 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피가르가 없고 지금 한창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말 환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. 이 피가르 진짜 이게 입장이 되게 통통해가지고 진짜 튼튼하네요. 너무 튼튼해요. 이게 다 창도 이 다육이마다 너무 특징들이 다 달라서 입장이 조금 가늘고 얇은 아이들도 있는데 피가르는 입장이 이렇게 조금 넓으면서 이게 통통한 그 느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물들면 얼마나 예쁠까 싶어요. 이거 피가르는 14,000원 주고 제가 골라가지고 왔어요. 그 중에서도 제일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로 피가르도 너무 예쁘죠. 그리고 이 아이는 아리엘인데요. 가격도 모르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거 선물을 해주셨어요. 네. 영시미농장 사장님께서 이거 아리엘 진짜 인기가 많은 건데 이거 한번 키워보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아리엘이 조금 가격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가격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받아왔네요. 생각해보니까 네. 아리엘도 진짜 예쁜 아이죠.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 그리고 요거 저는 요거를 처음 봤어요. 플로리디테. 플로리디테 라는 이름인데 요 아이도 밖에서 노숙하고 있었던 아이였거든요.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진짜 색이 완전 지금 엄청 빨개졌죠. 요거는 제가 7,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두짜리도 있었고 약간 철화로 나오는 아이도 있었고 4두도 있었는데 아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너무 고민하다가 2두로 제가 요 아이는 골라가지고 왔거든요. 이거 또 너무 괜찮죠. 너무 짱짱해요. 노숙하고 있었던 아이였가지고 너무 예뻐요. 이름도 플로리디테. 플로리디테. 아휴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요거 좀 보세요. 아 이게 빨간 아이들만 보다가 요 아이를 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히아리움. 히아리움인데 너무 귀엽죠. 요거 2,000원 주고 사왔는데요. 어쩜 이렇게 짱짱한지 저는 이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농장에 가면 제가 이렇게 안 키워봤던 아이들이 보이고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들이 보이면 아 이런 아이는 또 키워보면 어떤 느낌일까 자꾸 이렇게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데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네 히아리움.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. 이게 짜잔. 짜잔. 너무 고급스럽게 물듬이 예뻐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찜했던 거였거든요. 토레스. 이름이 토레스예요. 이것도 저는 처음 네 이름이 토레스인데 저는 요것도 처음 봤어요. 그런데 물들어가는 모습도 사실 너무 예쁜데 입장이 너무 통통하고 너무 귀엽죠. 네 얼굴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토레스. 네 사실 조금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살짝 있어요. 8,000원인데 너무 예쁘죠. 네 너무 예뻐요. 토레스. 이름이 토레스입니다. 아 이 아이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그냥 제가 찜했거든요. 토레스이고요. 미니미니한데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맨날 큰 것만 보다가 요거는 진짜 작지요 여러분. 요거 제가 핑크스텔라. 핑크스텔라. 인기가 되게 많은 거래요. 저는 잘 몰랐거든요. 핑크스텔라. 이 아이가 이렇게 미니미한데도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. 요거가 12,000원인데 와 네 12,000원 네네 요게 이렇게 미니미해도 되게 인기가 많은 아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아유 고민하다가 이 핑크스텔라는 아 고민하다가 엄청 또 물이 들면 더 많이 예뻐지는 아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 한번 키워보면서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욕심에 또 요거를 샀고요.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. 요게 케라리언 여러분 색깔 진짜 예쁘죠. 요게 케라리언이 엄청 비싸던 아인데 이게 원래 한 2만원 정도 했던 건데 지금 만원으로 가격이 되게 많이 진짜 다운이 된 거래요. 그래서 외두가 거의 많았는데 제가 요거는 이두로 골라가지고 왔어요. 이름이 케라리언인데 정말 완전 핫한 그런 아이라고 하더라고요. 안 사가지고 오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죠. 제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. 요거는 케라리언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온 아이들도 오늘 너무 예쁜데 정말 화분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. 지금 화분 제가 언박싱 해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조금 미니미니한 아이들을 좀 사가지고 와서 조금 중간짜리 화분들을 네 좀 골라 봤어요. 요거가 너무 그 화면에 좀 가까이 비치나요. 제 손이 요정도인데 요렇게 살포시 잡히는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게 가격이 5,000원 이더라고요. 너무 괜찮죠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런 느낌으로 두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. 5,000원인데 너무 너무 괜찮더라고요. 크기도 나쁘지 않아요. 너무 적당하고 그리고 이거가 세트 세트인데요. 이게 여러분 와 이거 12,000원 요거 두 개 이거 이렇게 두 개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두 개가 세트인데 이게 12,000원이었어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렇게 약간 블루 색상 까지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. 다른 색깔들도 다 너무 사실 예뻤는데 가격에 너무 놀랐어요. 아무래도 다육이가 이제 막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화분이 따라줘야 되잖아요. 요거 보세요. 이게 세트에 이게 12,000원이에요. 그래 진짜 대박이죠. 그리고 이거는 더 대박이에요. 이거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이거든요. 근데 요것도 세트였어요. 세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요거 딱 두 가지만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세요. 어머 세트로 해두니까 더 예쁘네요. 그죠? 와우 이게 이게 지금 두 개가 해서요. 14,000원 사실 이거 한 개 14,000원이어도 색깔이 예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4,000원이면 여러분 진짜 가격 대박이지 않아요? 아 이게 혹시라도 제가 이거 영상에 제가 화분 소개했는데요. 못 보신 분들은 정말 보시고 아 이거는 진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수량이 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너무 괜찮아요. 이거 14,000원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제가 지금까지 샀던 아이들 중에 최고 가성비인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보여드리려고 너무 그리고 제가 다른 농장 갔을 때 이런 화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 저 화분 참 예쁘다. 이렇게 봤었던 화분들이었거든요. 이번에 이제 영식민 농장 갔더니 이런 화분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. 이 화분이 그 고센이라고 하셨어요. 네. 고센이라는 그런 화분인데 되게 인기가 많은 아이래요. 근데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저는 너무 괜찮더라고요. 요것도 14,000원 요것도 14,000원 요거는 좀 높이가 있고 얘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조금 퍼져서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스타일의 화분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 지금 화분만 봐도 너무 좋아요. 이거 한 개 14,000원씩 너무 잘 산 것 같아요. 사실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. 아 이거 더 가지고 왔었어야 됐나? 아 이거 좀 더 사서 아 이거 좀 세이브 해놨어야 됐나?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하고 언박싱 진짜 빨리 하고 싶었어요.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네 언박싱 함께 해봤습니다. 사실 이제 점점 다육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제가 6인 4다육을 참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약간 책임감 이랄까요? 농장도 더 자주 가야 될 것 같고 예쁜 아이들 키우는 모습도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키워야 될 것 같고 이런 약간 사명감이 생기기도 해서 열심히 다니려고 합니다.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화분도 이렇게 구매하고 또 예쁜 다육이들도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니는데요. 소개하는 곳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키우면서 이렇게 시행착오 하면서 키우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다육이 공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. 늘 응원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우리 짜자님들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짜자님들 계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농장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저한테 일은 아닙니다. 그냥 즐거움이죠.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. 짜자님들 또 멋진 곳 다니면서 예쁜 영상들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짜잔